네, 안녕하세요. 파란톡스 비즈 라이브 8월 26일 8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8시인데 식사는 다 하셨죠? 네, 지금 화면 켜신 분도 있고 안 켜신 분도 있는데 나중에 다 얼굴을 공개하면서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행할 내용이 불면증과 뉴로피드백 관련해서 이 테마를 잡아서 현재 코로나 시기, 그다음에 고령화 시기에서 불면증이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불면증으로 인해서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다음 저명한 분들의 어떤 뉴로피드백으로 해서 불면증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나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뉴로하모니로 해서 불면증을 개선시킨 사례하고 논문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또 저희 파란톡스 진행 상황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지금 8시 1분인데요. 오늘은 한 8시 40분에서 45분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고객분들이나 다른 분들을 만나 뵈서 불면증과 관련해서 조금 필요한 상식이라든가 지식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뉴로하모니를 통해서 불면증 훈련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지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불면증을 지금 뉴로하모니 훈련을 하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은 저번에 나오는 MBC 기사 내용인데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면역과 자율신경계의 이상을 일으켜서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면서 어느 충격을 받았는데 현대인의 3분의 1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5천만 명이니까 거의 뭐 1,500만 명 정도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직장생활이나 어떤 사이생활하고 있는 유아들이나 저 위에 이제 최상위 고령층 말고 사이생활을 주로 하고 있는 분들의 3분의 1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서 또 MBC에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뉴로 피드백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이 아마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만날 거고요. 뇌파를 측정하면 공부하신 분들이나 이제 2급 강의를 받으신 분들은 우리 소실률에서 알파파 역전을 보는데 불면증으로 저희가 해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불면증에 대해서 정말 시장이 넓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제 불면증 심화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노인분들께서 한번 읽어볼게요. 노인이 되면 여러 이유로 인해 불면증이 악화되는데 주로 원인이 뇌 노화입니다. 그래서 뇌 시상 하부가 노화되면서 생체 리듬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가톨릭 관동대 김혜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코로나 확산도 이제 결정적으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낮에 충분히 이제 햇볕을 쬐지 못하면서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세로토닌이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을 합성하거든요. 그런데 밖에 사이상을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이런 호르몬 문제까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숙면국제학회에서 이제 불면증이 치매 발생률을 최대 50%까지 높인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인데 뇌신경세포에 베타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쌓여서 뇌기능장애를 일으키며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불면증이 독성 단백질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잠을 자면서 낮 동안 쌓인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미국 존스 호킹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 연구에 의하면 불면증이 악화된 노인은 불면증이 개설되는 노인보다 우울증이 28.6배나 높다. 이렇게. 그다음에 자생한방병원에서도 국내 연구에서도 6시간 미만 자는 여성은 6시간 자는 여성보다 우울감이 1.7배 높았다 해서 이 불면증이 우리 현대인의 3분의 1인데 특히 고령화로 갈수록 치매, 치매에서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쌓이는 쪽으로 가고 정신질환 쪽은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많다. 그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뇌과학 쪽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탈리아의 마리케 폴리테크닉 대학에서 이 국제학술지에 이 기사를 연구사를 발표를 합니다. 수면부족 상태에서 이른바 청소세포로 불리는 벼라교세표. 벼라교세포. 청소를 하는 세포예요. 뇌에서 연결이 약해지거나 떨어져 나간 세포들인 시냅스를 청소해서 이른바 소형 청소기처럼 활동한다는데 연구를 이끈 미켈레 벨레시 박사가 수면부족 때문에 벼라교세포가 시냅스의 일부분을 실제로 잡아먹는 것을 처음으로 관찰했다고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시냅스를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수면이 계속해서 부족한 뇌에서는 알차이머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길한 지구까지 보여줬다. 즉 수면부족이 알차이머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신경과학 저널에 5월에 실렸습니다. 시냅스라는 부분이 우리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 빨강색이 쫙쫙쫙 있는 부분이 시냅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이죠.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하면 벼라교세포가 시냅스 부분을 갉아먹는다. 그랬을 때 시냅스 부분에서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면서 이 세포와 세포가 소통을 하거든요. 그때 전기신호가 나올 때 전기신호를 측정하는 게 뇌파인데 정말 시냅스 부분이 이렇게 손실이 된다면 신경전달물질이 잘 분비가 되질 않겠죠. 그러면 그야말로 여기서 걱정하고 있는 알차이머까지 그런 증후까지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불면증이 우리가 그냥 쉽게 나 잠을 못 자고 있어, 좀 힘들어 이런 부분이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어르신들은 치매 문제까지 그다음에 삶의 질, 우울증이 삶의 질이잖아요. 그냥 삶이 재미 하나도 없고 그냥 나중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질환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정기형 서울대 신경과 교수에서 불면제, 아니 불면에 밤 뇌질환 부른다에서 기사가 나온 건데요. 밤중 수면은 뇌 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데 제대로 자지 못할 경우에 뇌 노폐물이 축적돼 알차이머든 퇴성 뇌질환 발병 위험을 증가한다. 아까 말씀드린 독성 단백질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담 보면 김혜윤 가톨릭 간동대 의대 신경과 교수님께서 청소년들이 늦게 자는 이유를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 시간이 늦춰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깊은 잠을 유도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기도 하는데 자기절에 스마트폰을 보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런 기사를 발표를 합니다. 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 불면증은 청소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호르몬 분비나 집중력, 기억력, 멜라토닌, 호르몬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을 대하실 때는 호르몬 문제가 치매라든가 그다음에 우울증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축삭 부분의 마지막에 있는 시냅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고객분들에게 설명하시고 좀 지식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서호석 강남 차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님께서 낸 기사인데요. 하나의 치료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누르피디백을 하니까 이제 뇌파 관련 내용들입니다. 인간의 뇌는 복잡한 신경해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활동을 하며 전기적 파동을 생성하는데 이게 바로 뇌파다. 뇌파는 각성상태, 감정상태, 흥분, 긴장상태 등을 변화하는데 정신건강상태에 따라 뇌파가 변화하는데 잠을 못 자는 고통도 이러한 조절에 실패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뇌파에서는 델타 수면이 있고 이제 세타 수면이 있는데 깊은 잠을 자려면 델타 수면을 자야 하는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을 준비할 때 델타 세타 이런 서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집중, 스트레스 뇌파들이 나오면서 그 스트레스 어떤 상황을 뇌가 조절에 실패해서 계속 그 생각이 나고 이 생각이 나고 뇌가 계속 활동하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뇌가 쉬지 못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결국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뒤척이다가 잠을 못 자고 헛드는 것까지 보게 되는 상황인데 결론은 조절에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단 뇌파를 조절함으로써 건강한 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뉴로 피드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뉴로 피드백 효과는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만 보시면 알파파와 세타파를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불안 및 불면증 등 수면 장애를 개선시키고 기분 조절 및 스트레스를 조절시킨다 해서 현재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이 나오는데 정말 차병원에서 저희 뉴로하모니를 갖고 뇌파 측정을 하는 이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불면증의 원인 그 다음에 문제점들이 어떻게 지금 신체에서 나타나고 어떤 문제점인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떠한 약물도 없이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불면증을 완전히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례를 한번 보는데 여러분 왼쪽 보시면 전의 상태입니다. 훈련 전의 상태고 오른쪽이 뉴로 피드백 훈련 후 뇌파 패턴이에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딱 보시면 그림으로 이제 딱 차이가 나죠. 왼쪽 보시면 뒤에 붉은색이 이렇게 막 쭉 떠 있고 파란색 쪽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들이 쫙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뒤에 붉은색이 하나도 없고 아주 파란색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상태가 이제 불면증 상태 왼쪽이 불면증 상태인데 베타파가 활성화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베타파라는 게 활동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그다음에 좀 더 빠른 고 베타파로 가면 스트레스나 긴장이나 흥분 상태의 뇌파거든요. 이런 뇌파가 오른쪽 보시면 아주 파랗게 그런 베타파가 완전히 사라지고 중간에 녹색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알파파가 나오면서 알파파라는 게 안정된 상태겠죠. 그래서 그래서 베타파가 이렇게 막 잠을 자야 하는데 모르소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다음에 긴장 스트레스 상태의 베타파가 쭉 줄어들고 안정적인 휴식을 취할 때 나오는 알파파가 활성화되면서 불면증이 사라지는 그런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다음 사례인데요. 훈련 전하고 훈련 후 사진을 한번 볼게요. 훈련 전에 보면 아주 아예 파랗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위가 좌뇌고 아래가 이제 우뇌가 되겠죠. 이쪽이 좌뇌 이쪽이 우뇌 그런데 이쪽에 보면 전혀 어떤 뇌의 어떤 파동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고 그냥 우리 잔잔한 바다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는 제 경험상 뇌의 활동이 거의 없는 아주 그냥 푹 깔아진 그런 상태나 아니면 약을 드셔서 아주 멍한 상태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사진을 보고 천재다 뭐 이런 거 하시는데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훈련 후 사진 보면 특히 이쪽 부분 이렇게 이쪽 부분 있죠.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 이쪽 부분이 알파파에서 이쪽 부분이 알파 리듬이거든요. 눈을 감았을 때 이 알파파 안정된 율동이 나오면서 귀추율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알파파가 증가하면서 불면증이 사라지는 그런 훈련 후 사진 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왼쪽 한번 읽어보면요. 성동 센터 사례인데 상담하는 과정에 중간중간 멍한 상태로 이야기를 대묻는 등 집중하지 못했고 잠을 새벽 6시 이후에나 들어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요. 말의 속도도 느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였고 이분 학생이었습니다. 두통은 없지만 늘 머릿속에 안개와 같다 있고 체력이 너무 약해 늘 피곤한 상태였다. 훈련 중에도 졸리는 현상이 많아지다가 훈련에 집중력이 좋아지고 새벽 6시에 잠드는 수면패턴에서 현재는 12시에 쉽게 잠드는 등 수면의 질이 아주 좋아졌고요. 멍한 상태가 없어지고 말의 속도와 발음이 정확해지고 기억력과 주의력까지 더 좋아졌다. 머리는 맑고 체력이 좋아져서 피곤함마저 모르겠다. 아주 사람을 깨운 거죠. 다음 한번 볼게요. 이건 대전에서 제가 아는 분이 하셨는데 문자하고 저한테 카톡을 주신 분이에요. 문자를 한번 읽어보면 임이라고 써있죠. 박병원 박사님 누루하모니 강의 6월 대전에 있나요? 불면증 호전된 분이 듣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불면증이 심했나요? 얼마나 훈련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니까 80세 4개월 휴식 모드로 기본훈련만 했답니다. 언제 불면증을 알았어요? 하니까 2년 정도 했다고 합니다. 2년 정도. 이게 6월 3일 정도 됐고요. 이 카톡 내용은 시모님 불면증이 완전 탈출됐다. 그래서 박사님을 꼭 뵙고 싶다. 이분이 정말 잠을 못 자고 2년 동안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었는데 누르하모니로 훈련해서 완전히 잠을 푹 자게 되면서 박병 박사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7월 7월 7월달에 한달이 지났죠. 7월달에 박사님을 뵙고 싶다고 저한테 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 주의할 점을 이렇게 써놨어요. 주의할 점. 불면증 훈련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불면증 훈련이요. 휴식 모드로 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집중력 모드로 하십니까? 휴식 모드냐 주의냐 아니면 집중력이냐 했을 때 보통 휴식은 아니 불면증 하면 휴식 모드로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뇌파를 측정해서 세타파가 강하다. 그러니까 7Hz 세타파가 4Hz 5Hz 6Hz 7Hz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8Hz다 하면 이분들은 뇌를 거의 활동이 너무 적어서 뇌를 너무 안 써서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잠이 이렇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세타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주의나 집중력 훈련 모드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 분들 정상적인 분들은 뇌를 많이 쓰잖아요. 특히 이제 알파파 9Hz 10Hz 11Hz 이런 분들은 휴식 모드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타파가 기초 1등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주의력이나 집중력 모드로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주의력이나 집중력 모드로 해주신 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해주실 때는 주무시기 한 한두 시간 전에 하시면 주의력이나 집중력 모드로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잠자기 전보다는 낮에 아니면 저녁 때 훈련을 해주시고 주무시기 전에는 이 훈련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냐면 효과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분은 이제 80세 4개월 이렇게 하고 두 달 정도 하셨다는데 만약에 휴식 모드로 하셨죠. 주의 집중력 모드로 했으면 효과가 더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주의 집중력 훈련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밤에 밖에 못한다면 저녁 때 훈련을 해주시고 밤에는 호흡훈련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 훈련을 휴식 모드로 할 거냐 주의 집중력 모드로 할 거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박병원 박사님 강의 뇌의 기능 분석 강의 중에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강의 중에 광주 편이 있습니다. 박병원 박사님이 이 BQ를 분석하는 게 금산 경주 대전 광주 해서 모두 동영상으로 올려놨는데 광주 편을 보시면 불면증 훈련을 휴식 모드로 할 거냐 주의 집중력 모드로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이분은 기초 일동지수 주파수를 보니까 3, 4, 5, 6, 7, 8, 9 이쪽 부분이 10Hz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알파파 리듬이에요. 그 다음에 이 폐안시에 눈을 감았을 때 잔해 운해 알파파 를 보니까 5선에서 잔해 운해가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불면증이 있다. 불면증이 있다면 이분한테는 어떤 훈련을 시켜야 합니까? 알파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아니면 세타나 베타 훈련을 시켜야 돼요? 네 여기 지사장님들이나 센터장님 계시면 네 알파파 훈련을 시켜야 하고요. 이분 보시면 알파파가 이 선에 서 있어야 하는데 이쪽 이쪽이 엄청 많이 떠 있습니다. 알파파 과잉이죠. 휴식 랩파가 이렇게 안정래 랩파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생각해 보세요. 뇌 머릿속에서 쉬고 싶은 랩파가 안정된 랩파가 너무 과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깔아지고 멍해지고 다 싫어요. 그리고 이 주파수를 보니까 이분은 3, 4, 5, 6 7헤르지밖에 안 나옵니다. 세타파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뇌를 열심히 돌리게 한 다음에 뇌가 피곤하게 해서 잠을 자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똑같은 불면증이라도 이쪽 분은 알파파 훈련을 시키시고 이쪽 분은 세타, 베타 훈련을 시키는 게 맞고요. 효과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사례 네 번째인데요. 이분은 춘천에서 춘천지사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할 때부터 늘 약했고 체육시간 뛰는 것도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할 수 없었고 꿈 많고 무언가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이 저에게는 늘 버겁고 느껴졌습니다. 여자분이시였고요. 지금 연세가 이제 50대 후반에 있습니다. 40대 초반에 이제 벌써 20년 되어가는데 2002년 7월 여름날 저는 쓰러졌고 이후에 알게 된 것은 제가 갖고 있던 심장이 기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저는 이 심장 기저질환으로 인해 쓰러진 이후 불면증을 심하게 불면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왔지만 듣지 않았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의식은 있으나 몸을 가늘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너무 불안해서 두려워서 결국 약 복용을 중단했고 좋다는 것도 다 해봤습니다. 운동하면 잠이 잘 온다고 해서 많이들 해봤고 혹시 너무 많이 해서 잠이 안 오나 싶어 다시 적당히도 해봤지만 잠을 청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3번 4번 깨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뜬 눈으로 동길 때를 보거나 새벽에 잠깐 잠이 들기 위한 시간들 이런 세월들을 10년이나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러던 중 올해 2월에 아는 진을 통해 뇌파 훈련을 소개받았고 마음과 몸이 너무 피곤했던 저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고 처음부터 바로 잠을 자지는 않았지만 훈련하면 할수록 점점 이완되고 휴식되어가는 저를 느꼈고요. 밤 10시가 되면 잠이 오기 시작해서 5시, 6시까지 다시 10시쯤에 눈이 떠지는 놀라운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깨지지도 않고요. 만성 불면증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에 개운하게 신선하게 깨어나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는 것을요. 저는 요즘 이러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약을 한 채 지어먹는 것보다 잠이 그만큼 그 이상으로 저를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뇌파 훈련만으로 저를 이렇게 저희 생활에 건강히 유지시켜주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도와주는 게 감사합니다. 이런 사례를 써주셨습니다. 이분 정말 어떻게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분이 이제 뉴로헬스로 두 달 정도 훈련을 했고요. 제가 이 연락처 춘선지사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 연락처를 통해서 어떻게 훈련했는지 노하우 있으면 더 알아보시고요. 또 다음 사례 한번 또 볼게요. 다음 사례는 한송이 밀양센터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례인데요. 불면증 주증상으로 이제 오신 분인데 두 달 동안 뉴로하모리로 훈련하고 잠을 못 자 커피로 하루하루 연명하시다가 이제 잠을 잘 자고 커피까지 다 끊고 일상생활을 하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훈련 전의 내파고요. 훈련 후의 내파입니다. 훈련 후의 내파 네. 보시면 여기 세타리듬 이쪽에 보시면 이제 쭉쭉 내려온 게 이제 베타파 리듬이 아주 쭉 떠 있고요. 떠 있다는 것이 이제 하얀색 부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하얀색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쪽 보시면 상당히 아까보다 안정화되어 있죠. 베타파가 완전히 가라앉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뉴로패드물 시작하기 전에 나는 깊은 잠을 못 자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드는 게 어려웠고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 날도 많았고요. 심지어는 잠자는 게 가장 무서운 과제로 느껴지는 적도 허다합니다. 잠들기 전에 했던 생각이 꿈으로 계속 연결되어 잠이 든 건지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이고 자국께서도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 집중이 안 돼 뒤로 감기를 하거나 앞으로 다시 철장을 넘기할 때가 많고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주의를 기울여 듣기가 힘들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력 선택하는 능력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는 일상생활이 거의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죠. 뭔가 내 머릿속이 뿌연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실체 없는 잡념에 시달리고 감정 기복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르패드북을 저희 누르하모니로 누르패드북을 하면서 어렵지 않게 잠드는 것은 물론이고 잠이 들어도 중간에 깨는 날이 없고 꿈도 거의 꾸지 않습니다. 꿈도 거의 꾸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아주 깊은 수면 델타 수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뇌가 자지 않고 활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꿈 수면을 이제 저희가 세타 수면이라고 보고 꿈을 거의 꾸지 않는다는 것은 델타 수면 아주 푸우 잠을 잔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잠자는 게 두려운 과제였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시간에 잠들 수가 있게 되었고 한 번 잠들면 깊은 잠을 자게 되었는데 가까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도 놀라고 있을 정도입니다. 덕분에 아침에 연처럼 힘들지 않고 커피의 기운을 빌려 하루하루 버티던 나였는데 커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으니 엄청난 변화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력 훈련에 돌입하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원없이 읽게 되는 희망이나 목표가 생기신 거죠. 아까 제가 8시 전에 7분, 8분 정도 보여드렸던 박미숙 센터장입니다. 70대 어르신이 오셔서 수면제 아우바를 드시던 분이세요. 딱 1년 하시면서 이분은 불면증뿐만 아니라 거의 몸이 무너졌던 분이신데 11개월 딱 훈련하고 약을 반할 그러니까 거의 다 끊으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떠한 약물도 필요가 없고요. 어떠한 부작용도 없고요. 어떠한 고통도 없고 오직 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해서 불면증을 완전히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짧게는 2주 보통 한 달 길면 제가 볼 때 두 달 정도만 하시면 불면증은 불면증이 병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덕성여대에서 나온 불면증 임상 논문입니다. 뉴로 피드백으로 불면증 환자분들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 한번 마지막 결과 좋은 연구는 베타파 감소 베타파 활동하는 뇌파 감소가 불면증의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다. 베타 감소 뉴로 피드백 치료는 임산부 장기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해 내성이 생긴 환자군 그리고 노년층 등 특수한 환자군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대안적인 비약물 치료가 될 것이다. 뉴로 피드백의 치료 효과성은 환자의 불면장의 증상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질환과의 공존 이완에 대한 위험성도 감소시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불면장의 증상에 빠른 경감 효과는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켜주고요. 효과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그다음 빠르니까 한 달만 하면 불면증 너 푹 잘 수 있어. 잠이 인생의 3분의 1 아닙니까? 너 푹 잘 수 있어. 동기를 강화시켜주고요. 치료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오죠. 윤리적인 측면.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수면제가 약입니까? 일시적인 증상 완화제지 그렇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없고 부작용이 심각하죠. 그래서 치료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환자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불면증은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불면증은 병이 아니다. 불면증은 뉴로 피드백 훈련으로 한두 달이면 다 개선시킬 수 있다. 네. 하다 보니까 거의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한 34분 정도 되겠고요. 왼쪽 사진 보면 저희가 신제품 나온 사진 입니다.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배송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고 싶은 말씀은 오른쪽에 말씀을 제가 오른쪽에 프리디 니체의 글입니다. 그대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웅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그대가 희망하는 삶의 최고봉을 계속 거룩한 곳으로 여기며 똑바로 응시하기를 그 영웅이라는 게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불면증 환자가 정말 10년 20년 못 주무시던 환자분 그 다음에 저 개인적 사례로는 4년 동안 똑같은 악몽을 계속 꾸시는 분 다단계를 계속하시다가 4번을 당하셨다는 70대 초반 할머니 할머니라고 안되고 그분이셨는데 잠만 자면 어떤 분이 오셔서 차에 트렁크가 있으니까 꿈속에서 차 트렁크에 뭐 있으니까 열어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트렁크를 열면 거기에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잠을 잘 때마다 계속 꾼답니다. 그래서 그 꿈도 없어지네요. 저한테 이거 이제 설명회를 할 때에서 예 한 2주만 되면 그 꿈은 완전히 안 꾸게 됩니다. 하시고 이제 그 어르신이 훈련하셨죠. 4일째 되는 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2주도 아니고 딱 4일 하니까 그 꿈이 안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안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정말 되니까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영웅과 영혼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시고 그리고 소개하신 분을 잘 관리하셔서 그분이 사례를 어떤 효과를 보시면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이 일은 꼭 같이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영웅을 절대 버리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존중감 인간의 위대함 이게 다 뇌에 있거든요. 인간의 존엄성 다 저희가 뇌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그분들 효과를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 아휴 포기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과연 그게 될까 그런 분들 그래도 계속 얘기하시면서 꼭 이 훈련을 통해서 우울증도 낫고 잠 못 죽으신 분들 불면증인 분들 꼭 얘기하셔가지고 푹 자게 만드시길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일이 삶의 저는 최고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어떤 일보다 계속 저희가 하는 일이 계속 거룩한 곳으로 갈 것이고 눈 똑바로 뜨고 뇌과학시장 디지털 치료제 시장 성공을 통해서 전 국민이 잠을 푹 잘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만든 불면증 관련된 자료들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제 카톡이나 문자로 카톡은 그냥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고요. 문자로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답변이나 다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